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오늘은 여기 영남대학교 병원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로 보이는 게 영남대학교 병원이고요 여기 영남대학교 병원 옆에는 영남20대학도 같이 붙어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학교 그리고 대학병원 수요자들 많은 위치입니다 이쪽 위치는 아마 유튜브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오히려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기가 그만큼 임대업하기 좋은 입지 그리고 임대업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부동산 중개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수요자도 많고 그리고 주변에 호재가 또 많이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가 인근에 상업지역이 있어요 상업지역 주변 아파트가 들어오죠 지금 정면에 보이는 게 힐스테이트 아파트이고 골드클래스 아파트까지 지금 열심히 지어지고 있고요 그 뒤쪽으로는 캠프워크 미군부대에서 도로를 대구에 반납을 해서 현재 3차 순환도로를 완성을 하죠 그리고 그 앞에 그 앞에는 대구 대표 도서관으로 자리 잡을 도서관이 또 지어지고 있습니다 도서관뿐만 아니라 앞쪽에는 넓은 공원과 각종 문화센터 등 같이 즐길 수 있는 복합시설로 지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런 호재들이 또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임대역 뿐만 아니라 거주요건으로도 상당히 좋은 입지를 자랑을 합니다 살기 좋고 새 바퀴 좋고 괜찮은 건물 하나 소개시켜봐 드려왔어요 우측에 이 건물은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린 건물이고요 오늘 건물은 이쪽 라인에서 가장 높은 건물입니다 대부분 다가구주택 4층 많이 생각하시죠 현재 이쪽 라인에도 4층 건물들 대부분 있어요 하지만 오늘은 5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최근에 유튜브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던 건축주의 건물입니다 CJ, HCC 등 많이 보셨을 텐데 그분이 지은 건물이고요 현재 이 건물도 금매로 매매를 진행 중에 있어요 초기에 22억 5천 나왔던 건물인데 현재는 확 깎아서 새로운 주인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또 이 영상을 촬영을 하러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한 10채 정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거기를 전부 다 가격을 내려서 내놓으셨는데 최근에 건물이 한 채가 매매가 되었어요 한두 채 정도가 더 정리가 되고 나면 나머지는 다시 건물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기 전에 좋은 입지에 있는 건물들은 미리 선점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 이 건물이고요 지금 딱 봐도 옆집은 한 컵에 딱 들어오는데 20분은 한 컵에 안 들어오죠 한 층이 더 있는 건물이라서 아주 건물 크기가 웅장하고 멋집니다 건물 외관도 대리석도 좀 다양하게 사용을 해서 무게감 있고 좀 심플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고요 밤이 되면 저기 벽등이 있어요 벽등에 조명이 쫙 비춰지면 밤에 보는 건물도 참 예쁜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현재 여기는 위치가 좋다 보니까 공실은 당연히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반월당 반월당을 한 코스, 두 코스, 세 코스면 반월당역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대구에서 인대업하기 손꼽히는 동네이라는 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 현황은 좌측으로 6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라인이 그어져 있고요 건물은 여기 북쪽 도로 접혀 있고 그리고 좌측에 옆집, 뒷집으로 들어가는 3m, 3m씩 해서 총 3면도로를 접하고 있는 건물이에요 도로 없이 참 잘 물고 있고요 그리고 북쪽 도로를 물고 있다 보니까 건물은 일조건 사선 제한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5층까지 잘 지어졌습니다 내부 한번 들어가 볼게요 건물 내부로 들어왔고요 항상 입구에는 이렇게 화려한 대리석을 쓰는 게 이 사장님의 취향이신 것 같습니다 딱 들어오면 느낌이 그렇게 또 나쁘진 않아요 오히려 더 묵직한 느낌을 주는 게 동갑 한나라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여기 계단을 한 4칸 정도 올라오면 바로 엘리베이터 실이 있고요 1층에 마주하고 있는 쪽에도 원룸으로 한 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2층 계단으로 올라가 볼게요 2층부터 복도는 돌을 사용하지 않고 전라톤으로 시공을 해서 복도 마감을 했고요 2층 구조 원룸 그리고 투룸 두 가구씩 해서 3가구로 현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원룸 두 개, 투룸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여기도 공실 없이 만실으로 임차가 되어 있고요 건물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룸 두 개, 투룸 8개, 주인세대 총 11가구입니다 대지는 206제곱미터, 대지구 평소 한산시 62.4평, 건물 126평입니다 건축년도 2000년 12월 14일날 중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내에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물 가격은 현재 한 6억 정도 금액을 내렸습니다 매매가격 16억 5천에 대출은 7억 5천이고요 인수가 1억 8천 5백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406만원에 은행이자 제외하고 이제 31만원 나오는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같은 경우는 인수가 1억 8천 5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인수가격은 1억 8천 5백보다 더 든다고 보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전세가구가 좀 깔려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 임차인들 바로바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한 2가구 정도는 바뀐다 생각하시고 인수금액은 넉넉하게 4억 대 정도이신 분들이 이 건물을 인수하시면 충분히 인수가 가능한 내용의 건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현재 주인분 많이 급하신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죄다 금매로 내놓으셨고요 아마 자리를 앉으면 조금 더 절충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돼요 최근에 이번 건물이 또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두 채 정도만 더 정리되면 나머지는 금융이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 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